오늘의 약국TV 백세건강연구소 김현욱입니다. 강한 충격이 가해지지도 않았는데 몸에 자주 피멍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피부가 혈관을 보호하지 못해서 생기는 노인성, 자반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새파랗게 피멍이 들기 때문에 놀라실 수 있지만 안정을 취하면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작은 충격이라 함은 심한 분들에게는 옷을 입거나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압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 속 진피층은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서서히 이 진피층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터져서 쉽게 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노인들 중에서도 햇볕을 많이 쬐 분들은 진피층의 노화가 더 진행되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여성 노인분들보다 남성분들에게 노인성, 자반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부염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아스피린, 와파린,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로 인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이 피부를 약하게 만들고 혈액 응고를 억제하여 피멍이 잘 생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별다른 치료법은 없지만 예방법은 존재합니다. 다리나 팔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안정을 취하면 피멍이 금세 사라지거나 쉽게 피멍이 들지 않도록 보아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도 않고 어떠한 충격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멍이 든다면 혈액 응고 기능의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나 모자 및 양산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혈관 촉진 및 확장과 관련된 약이나 행위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찜질, 사우나, 반신목욕, 조격 등의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누리약국TV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건강 정보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김현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